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기건조기에 대한 탑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씻은 식기의 습기건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하임시프 가정용 대용량 UVC 식기살균건조기입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 용량으로 가정에서 많은 양의 식기를 한 번에 살균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UVC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살균이 가능합니다 4위는 하임시프 프리미엄 가정용 국민식기살균건조기입니다 이 제품은 국민식기건조기로 불리며 사용하기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건조와 살균 기능을 자랑합니다 3위는 하임시프 프리미엄 식기건조기입니다 이 제품은 경제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건조와 살균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소형식기부터 대형식기까지 다양한 식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2위는 하임시프 프리미엄 식기살균건조기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의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며 식기를 빠르게 건조하고 살균해줍니다 1위는 하임시프 완전자동 음성안내 스마트 식기살균건조기입니다 음성안내 기능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스마트 기술로 여러가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능과 함께 스마트한 기능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이상 오늘은 식기건조기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식기살균건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